맞군요. To prevent forgery 위조와 변조,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인데 만약에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안티 크라임이라고 할까요? 카운트 크라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모델을 쉽게 구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모델을 구성하려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죠. 누가 언제 어디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누군가가 다 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좀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찝찝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도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프라이빗 데이터 혹은 인포 개인정보, 사적인 정보를 단지 머신러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머신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only 머신러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죠. 혹은 c.private 데이터 이것도 이것도 한 가지 방식이죠. 사람이 보지 않는다. 기계만 본다. 기계만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뿍 들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니까 그래도 좀 찝찝할 수는 있겠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결과는 타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장 키 엘러먼트 키 코어 엘러먼트 라고 해야 되나요? 코어 인풋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풋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머신러닝 모듈 ml모듈의 핵심 인풋이 되는 것이 타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어쩌면은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훼손하지 않고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상당히 반범죄적인 카운터 클라임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죠. 말 그대로 타임 시리즈 어네리시스를 를 한번 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바인 해야 되겠죠. 컴바인 타임 시리즈 어네리시스 앤드 ml 머신러닝 머신러닝 머신러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속에 있는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패턴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머신러닝은 한마디로 말하면 패턴을 뽑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패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런 결과가 온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머신러닝인데 이것을 장시간에 거쳐서 한번 구성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의 질병이력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그렇죠? 그 개인의 질병이력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가족력이라고 그래요. 가족력과 각 개인의 질병이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향후에 어떤 질병을 발현하게 될 것인지 유축할 수 있는데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 역시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측하냐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흔적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력 그렇죠? 그 사람이 속한 가족 내에서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렇죠?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물론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무슨 내추럴로 사망했다 해서 나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족들에 비해서 높다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리포거의 프리포거가 뭐예요 이게? 이게 저 영화 그렇죠? 이런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놓은 미래를 예지하는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예지하는 그러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어떤 개체들인데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굳이 이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범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범죄의 징후와 농후한 사람들 과거에 범죄 이력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도 분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미 도시에 건물들 큰 건물에 들어가려면 경비실을 거쳐야 되잖아요. 삼성 공간에 들어가려면 삼성 공간에 경비실을 거쳐서 다른 업무 부스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방문자 패딩을 목에 딱 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시를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도시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거주하려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범죄 이력이 농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시 그러한 사람들과 분리된 별도의 도시를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형이 아니겠는가. 그럼 이러한 도시들이 전 세계에 천군데 만군데가 있다. 그러면 만개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통수단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상당히 새로운 주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인문학적 토의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를 낳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일단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이왔던 도시에서는 기존의 어떤 경찰 그죠? 경찰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회적 비용 그죠? 기존의 경찰 시스템을 운영한 데 드는 비용의 1% 미만으로도 충분히 그와 같은 이러한 도시 그죠? 이 도시의 치안 비용 치안 비용은 그렇지 않은 우리 일반적인 도시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도시에서 치안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의 1%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도시가 과연 인간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인류적 관점에서 그러한 도시들 그러니까 선량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시민들의 도시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시민들 간에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왕자의 게임 할 때 장백을 쌓고 야인과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을 분리하듯이 칠왕국의 사람들과 야인들을 분리하잖아요 야인들은 아주 나쁜 괴수들 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와 같은 모형이 바람직한가 사회적 사회적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이슈이고 그러한 문제는 일단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보고 답을 내라고 냅두고 우리가 이걸 답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바람직한지 어떤지 우리는 개발자들이니까 단지 우리는 개발자적 관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폴리스 오피스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하고 그 자리에다가 센스를 채워보자는 겁니다 센스들 보이죠 여기는 센스들 CCTV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특히 CCTV가 많죠 사운드 센스도 있고 온도 센스 기압 센서 별의별 센스들로 도시를 도배를 하는 겁니다 도배를 해서 그런 센스들로부터 추출되어진 정보로서 해당 지역의 치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 모형입니다 이러한 모형들 그러니까 이 도시 내에는 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센스들이 모든 곳을 감시하고 그 감시하는데 그 감시된 데이터를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머신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의 머신러닝 기술로도 CCTV를 통해서 범죄자를 수배 중인 범죄자를 군 중에서 뽑아내는 기술이라든가 혹은 교통사고 현장을 파악을 하고 즉시 119 구조대를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미 머신러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강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CCTV와 머신을 통해서 지한이 유지되는 도시입니다 그러한 도시를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이제 센스와 센스와 여기 있는 두뇌 보이죠 여기 두뇌가 머신이란 말이죠 사람의 두뇌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라고 부릅니다 ANN으로부터 ANN으로 각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감지하는 거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도시 밖으로 추방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모형은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모형의 기지에 깔려있는 사상은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도 질병이 있으면 치유하듯이 사회도 질병이 있으면 치유를 하는 거고 모든 질병 치유의 제1원칙은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에 종량이 생겼다 그럼 그 종량을 도려내는 것이 가장 도려내거나 아니면 약물을 통해서 종량을 구성하는 악성 세포들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제거하는 겁니다 다 제거예요 제거가 범죄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모형 처치 방법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질병을 범죄를 사회가 겪는 질병이라고 관주하는 거고 그리고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가 질병을 치유하는 의료적 관점 의료적 처치 과정과 동일하다 라고 가정 간주하고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부가 우리가 뽑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범죄를 컨트롤 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이죠 시민들은 바로 그 정부를 컨트롤 하는 거죠 이런 형식의 모형으로 한번 구성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의 을계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 에서 모듈을 하나 만들죠 police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첫번째는 일단 crime history 라고 할까요 crime history 라고 하기에는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나중에 이름을 바꾸던가 하고 이 모듈은 각 지설들의 범죄 이력 을 기록 할겁니다 this function this function db 에요 데이터베이스 펑션입니다 db 펑션이고 this function recalls the crime past crimes of each citizen 모든 시민들 각각의 과거 범죄 뭐 범죄라고 하면은 그렇습니다만 crimes and rule 위반 규칙을 위반한거죠 위반하다 룰 바이오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바이오 에이팅 룰스 규칙을 위반한 기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호위반도 얘기 들어가죠 신호위반은 물론 우리 여기에서는 뭐 상당히 op 에서는 신호위반 이렇게 별로 없어요 왜냐니까 차량이 자율주행하니까 사람이 신호위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규칙이완의 예로서 신호위반을 적어놓을게요 신호위반도 있을 수 있고 그 기타 절도 라든가 세프트라든가 뭐 스캠 남을 쏘긴다거나 이런것들이 crime history 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센서들이죠 그죠 이것을 시큐리티 시큐리티 센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dysponction manage the sensor in a city 도시내 있는 모든 센서들 이 센서들 중에서 대표적인게 cctv죠 cctv도 있고 사운드 디텍터도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니까 휘슬 같은 거에요 여성들이 밤길을 걷는데 치안이 뭐 어떻게 뭐 뭐 위협을 한다 그러면 휘슬을 불잖아요 휘슬을 불면은 다른 사람이 듣고 쫓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사운드 센서가 듣는 거에요 사운드 센서라고 하고 디텍터 혹은 센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휘슬이나 혹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있으면 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스피치 센서 스피치 센서가 바로 그런 거에요 누가 help me 이러면은 그 말을 듣고 그에 따라서 바로 대응하는 겁니다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머신이 듣는 거죠 이러한 센서들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있겠죠 열 히트 센서 같은 경우 뭐 화재나 파이얼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파이얼 센서가 있고 기타 워터 센서도 필요하겠죠 워터 센서 이거는 수도관이 파이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또 이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와이프 신호 시그널 센서도 있습니다 시그널 센서도 있을 수 있는데 시그널 센서는 어떤 거냐 하니까 만약에 휴대폰 각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발생 어떤 신호들을 발생을 하고 스마트폰들이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모여든다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께요 이거는 별도의 그냥 펑션 하나 정의를 하죠 시그널 센서 TS 이거는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머신러닝 모듈인데 이게 하는 역할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느냐 하니까 만약에 if 스마트폰 스마트폰 어 저 개들 어브라티들 어브라티들 갑자기 스마트폰들이 어 한 투 어 스팟 어느 한 지점으로 갑자기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people g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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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spot 이죠 to the spot 음 그렇죠 왜냐하니까 스마트폰 각각이 사람들 각각을 대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패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여든다는 패턴 there must be pattern of in gathering 그러니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막 몰려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천천히 몰려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천천히 몰려든다 그러면은 그냥 누가 구경할만한 어떤 공연 어 마술공연 길거리에서 마술공연 한다거나 어떤 재미있는 상품을 판매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천천히 스마트폰들이 모여들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띠듯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그건 사고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파악을 하고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범죄가 발생했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누군가 소매치기를 하거나 혹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없는 사람을 때린다거나 그죠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스마트폰이 발신하는 신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센서는 특히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각종 장치들 디바이스 스마트폰에 특히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gps 스마트폰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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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가 있고 그리고 또 엑셀 로미더도 있죠 엑셀 로미더도 있죠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침반 컴파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 기타 등등 굉장히 여러가지 장치가 있어요 이러한 장치들이 발산하는 시그널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캐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l 모듈입니다 머신러닝 모듈 can catch can gather various data talk from the motions of several smartphones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3개가 시속 70km로 이동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 멈췄단 말이에요 끊은 순간 멈췄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차를 타고 가던 3명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내리는 거죠 그럴 경우 3명이 3대의 스마트폰이 계속 쭉 옮겨가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경우인데 그 차에서 내릴 때의 패턴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패턴하고가 다릅니다 그게 스마트폰에서 발산하는 이 신호들 gps 엑셀 러미널 컴파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뭐예요 방향 방향 컴파스가 동서남북을 알려주고 동서남북 외에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장치들 그죠 그러한 장치들로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멈춘 건지 아니면은 내리기 위해서 멈춘 건지 패턴을 바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시그널 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듈이고 이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코딩할 때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같은 센서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마켓 센서도 있죠 마켓 센서라고 해야 될까요 마켓 센서 이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래들 그죠 we can collect significant data significant data from market transaction data 트랜잭션 그러니까 일련의 거래 과정과 범죄에 관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머신러닝 모듈입니다 이것도 머신러닝 모듈이고 개개인의 거래 이력 하고 범죄에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소주를 사먹더라 그리고 술 먹고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더라 그죠 술이 취해서 가게에서 혹은 사람들 많은 데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과 그건 범죄잖아요 그 범죄와 술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패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상관관계 사람들의 거래 과정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판매하고 언제 무엇을 사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구매하고 판매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범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상관관계를 바로 이 머신러닝 모듈 마켓센스 모듈로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처방법도 있으시겠죠 카운트 카운트 클라임 그래서 실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식 절차 this function define what to do at what kind of crime when 등입니다 그죠 이름만 해놓을게요 어떤 종류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의하는 것이 이 카운트 클라임 MTS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소매치기와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 가족들 간의 폭행 사건 부부 간의 싸움이 있었다고 할 때 대처하는 프로시절 그죠 그리고 어떤 집단 폭행 사건이 있다고 할 때 대처하는 프로시절 이 프로시절들이 다 카운트 클라임에서 이 증의가 될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개를 오래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범죄 유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당 절차가 해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 이거는 강제하는 거예요 카운트 클라임 그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 강제하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1분 이내 혹은 2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강제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there is a 뭐 어떤 폭행 violence 라고 해야 되나요 violence 클라임 미리 지정된 콜리스가 되죠 shall alive at the spot 그죠 in five minutes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minutes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경찰이 경찰차에 탑승했던 탑승하지 않았던 경찰차는 해당 스팟으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죠 신고가 접수되고 난 뒤에 1분 이내에 경찰이 탑승을 해야 되고 1분 뒤에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분 뒤에 경찰차는 그쪽을 향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탑승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견측사고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이해가 되나요 그럼 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차가 출발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빈차잖아요 빈차 가서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빈차로 범죄 현장을 가게 될 경우 그 차량이 취해야 될 액션들도 마찬가지 이 카운터 클라임 펑션에서 다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큰 얼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코딩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펑션들 대략 3-400개 정도의 펑션이 서로 연동되어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또한 각각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죠 그리고 특정한 시민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특정한 장소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이프 시티라고 할까요 세이프 시티 GTS 그래서 여기에는 건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어떤 경비실을 거치고 건물 내에 진출입하듯이 특정 도시 내를 진출입할 때는 해당 도시를 관장하는 경비실 도시의 경비실을 거쳐서 입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this function shall define how to enter a safe city 그리고 이 safe city는 컨트롤 the by op죠 오픈내시 플랫폼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러한 도시를 진출입하는 시민들이 거쳐야 될 보안 검색이라던가 이런 과정들을 규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티젠십도 하나 구성해 놓을까요 시티젠십 yes 시티젠십은 이 세이프 도시에 거주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격 시티젠십을 구성한거죠 그러니까 this function defines who can 혹은 may reside in safe a safe city 이걸 또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경찰 시스템 도시의 경찰 시스템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police committe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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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요거는 이 경찰 시스템 the police system 이죠 this of p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를 뒤판합니다 this function who 그러니까 control the police police system of p p 그리고 spilling to x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방식 하우도 마찬가지 정의하는 것이 폴리스티미팅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얼개를 만 잡은 겁니다. 대략 10개 남태한 펑션으로 얼개를 잡았는데 실제 코딩을 해나가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다시 또 재차 정의하게 될 겁니다. 대략 한 300개 정도 펑션이 폴리스티스템 구성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